가자 얼라이븐 몰 그쵸? 하면 되겠죠 이제 민호가 또 1피 하겠습니다 민호가 1피 아빠가 2피 난 레이저니까 자 과연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 자 여기 뭐가 있을까 자 같이 가자 어 뭐야 얘네들 자 오 완전 몰이네 진짜 우와 우와 대박 잠깐만요 뽕뽕뽕뽕 뽕뽕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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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뭐야 아잘아 어 뭐야 어우 좋아 좋아 이거 뭐 부시면 돼요 옳쳐 자 한 번 저 센즈 빠세 빠세 그쵸 어떻게 쏴야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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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올라갔어 올라갈 수 있나 피쌤야. 이렇게. 아 안 된다. 응. 아 떨어지지 마요. 저까지 부자는데. 그렇지. 오. 뭐 있었어? 오 피가 있었어? 아 근데 떨어지지 마요. 뭐야 이거. 사탕. 누적. 누적이다 이거. 기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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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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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구출. 처음에 있는거. 일단 일로 와. 어디로 가야 되죠? 저기로 와. 저기 저기 저기. 나 이제. 머금어. 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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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뜨려. 아이고. 까쌰. 어. 햄버거 가게. 햄버거 가게. 앞에. 앞에서. 오른쪽. 현물 가게 앞에서. 오른쪽. 갑니다. 어 이쪽이다. 아야야야. 오른쪽이라고 했잖아요. 나이스. 먹는거. 아빠 저기 엄청 많이 햄버거 먹어요. 햄버거. 어. 웨이드디. 자. 웨이드디. 두 번째 구했고요. 오 나이스. 두 번째. 멍멍멍멍멍멍. 와 점점 앞으로 간다. 가시가 있어. 먹어보세요. 다시 먹어볼까? 뭐야 이게 뭐야. 그냥 이렇게 돼요. 오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이렇게 하면 다 맞을 수 있잖아 원래. 다 맞네. 뭐야 왕이야. 왕 처음 맞나는데. 왕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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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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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닐 수 가. 의용 잠뜩 아~~ 후어씨! 안 돼한래에 아uep toil 아! 깔고 묶였어! 나는 아! 이럴 수.. 아! 깔고 묶였어! 나는! 아! 이럴 수.. 뭐야?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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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차 아이스맨 아이스크림 이거 좋아요 왜냐면 어 얼려버려 얼려버려 아 이거 불 불 얼리면 되겠다 그쵸 얼어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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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야 되요 여기 여기 미냐 천천히 가야 되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그럼 다 못 깨요 이게 다 여기 여기 이유가 있는데 뭐 뭐야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있을텐데 아 아닌가 아니 아닌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이거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있는게 이유가 다 있는데 아 아 왜 열어주지마 으음 으음 부위랑 냉냉냉냉냉 아아 아 그렇지 커터 응 아 이것도 다 얘를 아 얼음이 확실히 덜 없네 커터 저거 얼음 해야되요 저거 아 예쁘겠다 저거 왜 이기라는데 어 어 세 번째 구했구요 자 갑니다 자 여기 오 알았어 이런거 놓치면 안된다고 혹시나 모른다고 오 어 케이크 장 옆에 케이크 장 옆에 케이크 장 옆에 케이크 장 옆이에요 아 얘랑 이쪽이요 이쪽이요 아 이쪽 맞나 자아 자아 깍수 아 이쪽 맞네 이 점 맞다! 원래 이쪽으로 왔어! 우와! 쿵! 땡기! 자 다음에! 오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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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못 구했네 괜찮아요? 좋습니다 피규어! 오! 누구야? 토탈로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왕을 깨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17만이 필요해 17개가 있어야 돼요 17개 됐나? 와! 됐습니다 열렸습니다 자 몰을 울리는 우렁찬 외침 여기 이제 여기 깨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워 웨이델 디델의 힘을 빌려 게이트를 열었습니다 보스에 맞서 싸웁시다 웨이델 디델의 힘을 빌려 왜 열렸고 얘들 열렸어 나이스 자 꽁꽁 글리자드 스티케이트 갑시다 call it 뚠뚠뚠 뚠뚠뚠뚠 нибудь 자 오른쪽 가고 갑니다 스케이트 켜는거에요 스케이트 벌써 끝 자 한번에 성공 레어스톤 획득 다음에 두번째 것도 깨보겠습니다 바로 깨고 빨리 왕을 깨고 레이저 이거 왠지 관여받치는거 같은데 짠짠짠 관여받치는거 맞네 역시 오 됐어 이거 엄청 큰거야 다음 다음은 다음 다치면 2 이제 마지막 마지막인가요 벌써? 빨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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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오 스톤 해약동 날라 논서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흐흫 음 음 래오스톤 획득 자 러실 여기로 가서 우와 진짜 어려운 곳 자 우렴참 메 . 침 우렴 찬 찜 왕이 있는 자리니까 다른가 자 공격해보자 뭐야 왕은 이거 칼로 싸우는게 나아 이거 원래 이쪽 가면은 좀 이상 흘러 다 먹습니다 먹어야 된다 뭐 먹을 거야? 어느 거? 턴? 네 턴 그럼 던질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가보자 덴 덴 덴 덴 덴 덴 덴 덴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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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게 뭐야 고릴타아 고릴타아? 으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게뭐야 고릴타's 이렇지도 않고 흔들어 흔들어 아빠 잘해 아빠가 해주려 제발 다치는 거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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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라 돌을 던진다 돌을 던진다 별 먹자 별 먹자 별 먹자 별 먹자 빨라샵 빨라샵 잡 Integration 뿅 그치 나 싸운다 도망갑시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깔리면 어떡해 꼴리지말라고 죽이지말라고 됐다 야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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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눈에 필요해 재미없습니다 배워봐 도망가 고릴 타노 도망가 이야 고릴 타노 일로와 고릴 타노 가면서 떼리기 가면서 떼리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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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야 고릴 타노 피오리 치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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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지럽지 나 일로와 어지럽지 고릴 타노 아야 야 아 돼서 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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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릴타 이리와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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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SPARTA 그렇죠 고릴타 너는 끝났어 고릴타 너는 끝났어 고릴타 너는 끝났어 이리와나 네 자 구출해 주자 구출 고춧 hacerlo 스테이지 클리어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 스테이지 1을 끝낸 거예요. 스테이지 1을 끝낸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멀고요. 스테이지 1을 끝낸 것 뿐입니다. 현재 스테이지 1을 끝낸 거고요. 자, 웨이들 디마을 이제 여기가 스테이지 2 가기 전에 이제 이 마을에 들려서 이제 이런 거 뭐 하겠죠. 뭐 이렇게 좀 장비 정리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겁니다. 카피 능력이 강해진다. 웨이들 디마 무기점이 오픈되고 무기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임이 원래 이제 그렇게 하겠죠. 보통 자, 그럼 여러분들 민호가 여기서 무기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게끔 하고요.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안녕. 안녕. 안녕 엄청 큰 돌인데 나는 이거 알아 여기 더 좋은 것 같아 이거봐 소망이가 미더형아 좋아하네 지민이가 형아가 놀아주니까 너무 좋았나보다 소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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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형?